여기서 말까지 나온다고? 진짜 게임 너무 심하게 만들었다. 아 언제 뚫렸어? 맙소사 너무 어렵잖아. 아이 잠깐만 욕심부리다가 못 썼어. 아이 안된다. 결국 저거 바리케이트로 잡아야 돼? 잠깐만 언제 샀냐 여기. 한 마리 샜다고요? 감사합니다. 근데 잡을 방법이 없는데요. 이래서 바리케이트가 없으면 안돼. 근데 바리케이트 깨지는 걸 봐도 제가 막을 방법이 없어요. 자 다음 타워 나오세요. 그냥 프리패스 하네. 아 언제 들어갔대? 아 언제 들어갔대? 하아.. ㅇㅈ 야 미쳤네. 너 혼자 먹냐. 내 에즈같은 놈. 아아아! 말만 깸. 스프링을 보조해줄 뭔가가 필요해요. 끄떡도 안하네. 여기 봐요. 이렇게. 말만 깸. 택토 없네. 그라인더. 그라인더가 역으로 갈려요. 어떻게 막어 이걸. 밀어 더 밀어 빨리. 스프링. 애들 교통 세대 온다. 스티키로 불붙이고. 나치들끼리 끼어서 지금. 교통 완전히 마비되죠. 스템에 뒤에 오는 가벼운 애들 다 처리하고. 됐어. 밀려서 지들끼리 떨어지고 있어. 말 더러운 거죠. 잠깐만. 여기 바리케이트 한담. 말 조심. 안 외또긴. 택토는 다른 사람. 준 plan은 조금 같혀들지 않는다. 핑크 공격. 긴시 kot기 버튼. 스프링. 끝까지 기회적. 지금 바로 승bn입니다. 스프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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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언제 제 장전하냐 이제 팔고 발이 찢기 해야 되나 아 말 놓쳤다 안녕 던져놓으세요 안녕 던져놓으세요 안녕 안녕